아! 딸꼭질 어떻게 멈추냐? 등 부서지는 거 아니야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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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몸이 작으니까 딸꼭질을 하면 몸 전체가 덜껍덜껍 그려가지고 너무 안쓰럽다니까? 괜찮아? 아이고! 아이고!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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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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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어 애기 아이고 아이고 틀림데 아이고 갑자기? 아까 트림 많이 했잖아 이참에 트림도 하고 아이고 아이고 귀여워요 우리 아들 우리 아기 모자가 잘 어울려요 모자 사주세요 아빠는 많은 모자가 잘 없어가지고 우리 아기는 아직 있어요 아빠 모자 한번 써볼래? 좋아요 왜 자기가 대답해 자꾸 아기는 대답을 못해요 원래 아기 대답은 엄마가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자기가 대답해 아기 엄마니까요 맞지 재인아 재인이 그렇게 대답하고 싶었지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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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 잘 잡아줘야 돼 재인이 잠오나 지금? 아냐아냐 말똥인데 네? 말똥이야? 재인아 너 아빠 모자에 그냥 퐁당 들어가겠는데 맞아 뭘 보고 계시나 나중에 눕혀가지고 오빠 패딩 입.. 입..